1프레임 잡기의 발동속도는 1프레임이 아니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1프레임 잡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잡기의 종류부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 잡기의 발동속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상 특이 구간을 프레임별로 나눠서 확인합니다. 커맨드가 입력된 순간 위치 확인을 위하여 잡기 판정 박스가 나옵니다. 커맨드 입력 기준 1프레임이 지났을 때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커맨드 입력 후 2프레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잡게 됩니다. 기본 잡기는 특이 구간을 프레임 단위로 1초씩 짧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 잡기에 U의 프레임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를 입력한 순간 상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위치에 따라 어떤 커맨드를 사용하는가가 결정됩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가까우면 설풍이 구현됩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